구독과 좋아요 알림 잘 참여해주세요 뿌잉 뿌잉 안녕하세요 오늘 먹은 음식은 cs25 배정 음식 먹방 asmr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의 음식은 비주얼에 먹어야겠어요 이 식당은 뇌에 들리는 중 넓은 뇌에 들리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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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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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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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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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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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